여드름은 전세계적으로 가장 흔한 피부 트러블 중 하나로 보기 흉한 블랙헤드와 뾰루지, 얼굴 피부 등 가슴의 남종의 형태로 나타난다. 여드름은 비지 분비선의 변화로 인한 감염으로 발생되며 피부 모공을 막고 염증을 일으킨다. 블랙헤드와 만성 여드름은 사춘기 때 주로 생기며 이로 인해 자존감이 낮아지는 경우도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보기 흉한 트러블이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나이와 상관없이 생길 수 있다. 오늘날에는 블랙헤드와 뾰루지를 없애고 피부를 개선할 수 있는 제품과 치료법이 수도 없이 많지만 그 중 많은 것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비싼 가격이다. 다행히 지갑을 탈탈 털지 않고도 여드름을 없애고 피부를 깨끗하고 아름답게만 들 수 있는 천연 자가효법들이 있다. 오늘의 글에서는 이에 대해 설명해보려고 한다. 베이킹소다 베이킹소다는 순환 각질 제거제 역할을 하며 죽은 피부 세포와 모공을 막고 있는 과도한 피지를 제거한다. 또한 베이킹소다는 pH 균형을 도우며 순환 살균제 기능도 한다. 베이킹소다는 무엇보다 저렴하며 어느 매장이나 슈퍼마켓에서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사용방법 여드름을 퇴치하는 팩을 만들기 위해 작은 그릇에 베이킹소다 2스푼, 계피가루 1티스푼, 레몬 반개즙, 꿀 5스푼을 넣고 섞는다. 섞어서 반죽처럼 되면 얼굴 전체에 펴바르고 오븐에서 10분 정도 두었다. 따뜻한 물로 씻어낸다. 베이킹소다를 적신 후 부드럽게 원을 그리면서 문질러 발라도 된다. 블랙헤드와 뾰루지에 좋은 파파야 파파야는 맛이 좋고 건강에 좋은 과일일 뿐 만 아니라 피부 건강에도 놀라운 효과가 있으며 사실 많은 화장품의 주얼료이다. 파파야는 피부 표면에서 과도한 피지를 제거하고 죽은 세포를 제거하며 뾰루지와 블랙헤드 때문에 생기는 염증도 완화한다. 사용방법 파파야 한 조각을 으깨 깨끗하게 마른 얼굴에 바르고 20분간 둔다. 다 씻어내고 나서 평소에 쓰는 보습제를 바르는 것을 잊지 말자. 녹차 녹차는 에피갈로카테킨갈레트 이지시지 라고 불리는 항산화 성분이 함유되어 있으며 피부의 피지 생성을 감소시키는데 아주 효과적임이 밝혀졌다. 또한 녹차는 박테리아 및 관련된 염증도 막는다. 사용방법 녹차의 비티스푼에 물을 약간 섞어 으깬다. 다른 각질제를 사용하는 것처럼 얼굴에 펴바르고 3-5분 동안 그대로 둔다. 블랙헤드와 뾰루지의 좋은 귀리 귀리는 건강에 아주 좋을 뿐만 아니라 건강한 피부를 위해서도 아주 좋은 천연 치료제로 죽은 피부 세포와 과도한 피지를 제거한다. 사용방법 그릇에 귀리 몇 티스푼, 토마토 1개 과육, 꿀 1스푼을 넣고 섞는다. 반죽처럼 섞이면 얼굴에 바르고 10분간 그대로 둔다. 계피와 꿀, 계피와 꿀의 조합은 뾰루지를 없애고 피부를 개선하는 데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다. 계피는 박테리아가 확산되는 것을 막아주며 꿀은 염증에 완화하는 천연 항생제 역할을 한다. 사용방법 꿀 1티스푼과 계피가루 1티스푼을 반죽이 되도록 섞는다. 여드름이 있는 곳에 바르고 15분간 둔다. 바나나 껍질 바나나는 맛있는 과일이며 몸이 필요로 하는 필수 영양, 소를 가득 함유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것은 바나나 껍질의 도피, 불을 재생하고 뾰루지와 블랙헤드를 없애주는 중요한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용방법 바나나 껍질 안쪽 부분을 뾰루지와 블랙헤드가 있는 부분에 문지른다. 최소 30분간 그대로 두었다가 따뜻한 물로 씻어낸다. 최소 30분간 그대로 끌지않고 있는 모습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